주경민 돌파시기도 멈춥니다. 벤츠조 바깥에서 너럭패스 다시 정면 벤슨 박병호 흔들리고 뒤쪽 자 패스가 빨리빨리 돌아왔고요. 벤슨 이번엔 벤키샷 성공 선수들이 또 많이 움직이고 많이 또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고 있어요 자 투베킹 투앤더크입니다 아주 패스도 좋았고요 수비를 완전 제쳤죠 네 로드 벤슨의 덩크 성공 올 시즌 29번째 다운 넉 점 모두 일단 벤슨이 득점하고 있는 원즈기리 4중간 최진수 더블팀 골밑이 열렸고요 맥클린 원핸드 네 벤슨 선수가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스위치 디펜스를 한다고 나왔어요 부경민 더블클런치노 골 잘 받습니다 원주 디비가 또 많이 도망가지도 못하고 있네요 그렇죠 네 예 예